이 세 명의 성화, 정화 주자들, 지금 자동, 마치 인동이섬 같은, 비행접시 같은, 그런 쟁반을 타고 올라가는군요. 비둘기들이 성화대 주위에 있는데, 성화, 정화대는 순간, 비둘기들이 개일까 걱정이네요. 정선만, 이제 점화 순간입니다. 서울올림픽을 밝힐 성화, 점화됐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내내 잠시의 주요 경기장을 밝혀줄 올림픽 성화. 마침내 전화하겠습니다.